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제1회 건설기계 설비기사 제5과목 건설기계 일반 및 플랜트 배관 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8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입니다. 보통은 81번부터 90번까지가 건설기계 일반 10문제고 91번부터 100번까지가 플랜트 배관 문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81번 건설기 1번 문제부터 좀 봅니다. 굴삭기 작업장치 중 유압샵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유압샵을 굴삭기니까 땅을 파고 고르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유압샵을 이용해서 굴삭기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기 4번을 보면 산악지역에서 토사, 안반 등을 굴삭하여 트럭에 실커나 실기에 적합한 장치 이거를 유압샵을의 기본적인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기 1번에 보면 백호 버킷을 뒤집어 사용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다지기도 하죠. 다지기도 하고 쾅쾅 내려치기도 하고 이런 작업. 페이스샵을이라고도 하고요. 3번에 장비가 있는 지면보다 낮은 곳을 굴삭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 3번은 장비가 있는 지면보다 낮은 곳을 굴삭하기에 적합한 이런 건 백호죠. 백호가 됩니다. 유압샵을, 샵을이 아니라 백호에 해당이 되는 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81번의 답은 3번으로 봅니다. 82번, 앞쪽에서 굴삭하여 로더 차체 위를 넘어 후면에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터널 공사 등에 효과적인 것은 그랬어요. 로더라고 하는 기계죠. 로더라고 하는 건설기계인데 이건 적재기계입니다. 적재기계 앞쪽에서 굴삭하여 로더 차체 위를 넘어 후면에 이렇게 했어요. 차체 위를 넘어 후면에 적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답은 1번이 되겠죠. 오버헤드형 로더라고 얘기합니다. 오버헤드형 로더 이렇게 해서 82번의 답은 1번으로 봐야 되고요. 백호, 샤블형 로더라고 하는 백호라고 하는 건 소형 굴삭기로 볼 수가 있어요. 소형 굴삭기로 이용해서 톡을 굴삭 작업을 한 다음에 로더에 실는 거죠. 로더에 실어서 운반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래 같은 거, 자갈이라든가 모래 같은 거 이렇게 퍼 올려서 로더에 실죠. 덤프트럭처럼 로더에 실고 운반하고 이렇게. 그래서 해변가 같은 경우에는 좀 지면이 약하니까 무한계도식 타입으로 해서 운반하고 이런 타입들이 있어요. 83번은 아스팔트 피니셔에서 노면에 살포된 혼합재료를 매끈하게 다듬는 판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아스팔트 피니셔라고 하는 기계는 아스팔트를 노면에 깔아요. 노면에 깔고 깔아서 붙죠. 노면에 붙고 운반해온 아스팔트를 예를 들어서 레미콘에 싣고 왔다 그러면 레미콘에 싣고 와서 노면에 깔고 그다음에 고르고 다지고 진동을 가해서 다지고 이렇게 하는 기계를 아스팔트 피니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스팔트 피니셔는 구성이 호퍼, 피더, 스크리드 그리고 범퍼라고 하는 이런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혼합재료를 매끈하게 다듬는 판을 스크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스팔트 피니셔에서 노면에 살포된 혼합재료를 매끈하게 다듬는 판은 스크리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피더라고 하는 것은 호퍼의 바닥에 설치된 혼합재입니다. 혼합재를 스크리딩 스크류로 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피더고요. 호퍼는 아스팔트 혼합재를 저장하는 용기를 호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기 4번에 아스팔트 캐틀은 아스팔트 피니셔의 구성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캐틀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것도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이런 어떤 탱크 같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83번의 답은 1번으로 봅니다. 84번 스크레이퍼에서 시간당 작업력을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공식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건설기계 설비기사 실기 필타평 문제 100% 필타평이죠. 100% 필타평인데 건설기계 일반과 관련된 문제로서 계산형 문제로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기 준비하시면서 실기까지 대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기 일반은 실기에도 문제가 나와요. 간단한 이런 기술형 형태의 문제로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실기 대비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5과목은 그렇습니다. 요즘 플랜트 배관이라든가 건설기 일반과 관련된 이런 단순 서수력, 기출문제, 단순 서수력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실기까지 좀 신경을 써야지 되고요. 작업량 W를 구하는 식은 그랬어요.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단위가 어떻게 돼요? 공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다 단위 맞춰서 풀면 됩니다. 메타삼슨포 아우어예요. 메타삼슨포 아우로 되어 있어. 단 볼의 용량 Q, 메타삼슨, 흑의 토량 한상계수 F, 스크레이퍼 작업표율 E, 사이클 수 CM, 미니수로 주어졌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메타삼슨포 아우어니까 시간분의 지금 볼의 용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 타임이 분모로 가야죠. 사이클 타임분의 볼의 용량으로 표현된 식인데 이 미니스를 아우로 고쳐야 돼요. 미니스를 아우로 고쳐야 되니까 나누기 60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나누기 60해서 들어가니까 분모로 분모의 분모가 분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CM분의 60, CM분의 60 해가지고 들어간 공식을 찾아주면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2번 아니면 4번이 되고요. 토량 현상계수라든가 스크레이퍼 작업표율 값은 볼의 용량 값에 곱해줍니다. 공식이 곱해서 들어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봐서 답은 4번으로 봐야 됩니다. 4번으로 봐요. 이렇게 공식을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공식 고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위 맞춰서 답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계산형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지 풀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단위 맞춰가지고 차원 정리해서 문제 풀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계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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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풀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아멘